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나요? 천국은 땅속에 물어났답니다. 은행에 맡길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쟁이 나고 사람이 죽고 그러면 땅속에 보물이 주인이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닌데 보아를 발견했어요. 아마 보아가 조그마한 것이라면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처럼 큰 보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천국의 보아는 그 정도가 아니니까 지금 비유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기뻐가지고 자기 소유 있는 것 다 팔아갖고 그 밭을 사버렸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밭에 감춰졌다. 왜 전도에도 안 믿으냐면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밭에 감춰졌다 했잖아요. 땅속에 숨겨졌다니까요. 천국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발견한 후 그러면 야 천국 우리가 깨달았죠. 이런 발견하셨죠. 그래서 이제 소유는 자기 세상 것이고 이런 거 다 팔아갖고라도 천국 가기 위해서 올인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여 내가 기뻐해야지 억지로는 안 돼요. 진짜 예수님 만나서 천국을 확신하게 되면 기쁨이 오게 되면 세상껏 시시해져요. 시시하다니까요. 그러면 파는 게 부담없어요. 당연히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소유를 팔아야 됩니까? 천국 그대로 가고 소위도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했는데 소유를 팔아요. 내가 믿기만 하면 됐지. 아니 소유 팔기가 쉽습니까? 예생활 청산하고 내 취미생활 안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도 하고 이 땅에 세상껏 즐기고 적당히 행복하게 살고 천국도 가고 두 가지 다 해야지. 이 땅 거 어떻게 다 버려요. 소유 팔으라고요. 나 못 팔아요. 그래? 못 팔아? 아 천국 기쁨이 없구만. 없으니까 못 팔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그것이 곧 예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천국이 확실히 없어요. 없으니까 절대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해주시자고 아 못 팔구나. 억지로 팔아라 그러는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못 만났는데 어떻게 이 세상껏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죽어도 못 버려요. 절대 세상 명예의 권세 돈 아니면 못 살겠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그러냐? 그래? 이 땅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지옥불에 들어가라.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 억지로 안돼. 억지로. 아무리 제가 여기서 얘기해봐요. 마음은 아닐 이 말도 뭔 뜻인지 몰라요. 지금. 그러면 뭘로 발견해요? 아니 눈이 열어져서 좀 보여주면 쉽겠네. 옥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깨달으면 이 깨닫는 말씀에 의해서 아 영혼이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인생은 풀처럼 꽃처럼 떨어지고 말라진 잠깐이구나. 육신의 삶은 백년 미만이구나. 영원한 그날을 해서 이것 좀 버릴 수 있어요.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저는 새신자한테 뭘 물어보냐면 제 설교가 귀에 들어왔습니까? 예 알았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귀떼기 없는데 누가 있어. 예수님이 귀에 있는 자.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어라. 지금도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곤합니다. 천국 잘 가자고요. 그냥 쉽게 가는 거야. 지금 이 신이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소유파라라고요?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 이게 진짜예요. 진짜. 물론 믿음을 은혜로 주셨어요. 정말 은혜로 예수님 만나고 나면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가 지불 좀 하시라고 천국 가기 위해서 대가 지불 나를 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집게 가지고 나를 좀 쫓아와라. 자기 부인 십자가 치기 싫어요. 진짜 주님 만났으면 왜 못 갑니까? 못 만났으니까 못 가는 거죠. 천국의 경험은 기뻐요. 이 물을 먹나요. 이 물을 먹나요. 다시 목마라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라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 물 세상 물질명의 권세 갈증나요. 목마라요. 목말라. 만족이 없어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 말씀의 물 성령의 물을 먹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기쁨의 희열이 올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생수 맛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의 맛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한번 이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놀라운 기적 행한 것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요. 기적을 믿었어요. 기적 믿어도 천국 가는 건 또 다르다. 예수님이 기적 얘기했는데 기적 갖고 기적은 하나님 계시구나. 머리로 안 나요. 지금은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천국 못 가. 기적 보고도 못 가. 기적 채워 먹어도 못 봐. 아홉면 문득병자들이 문득병도 나섰어도 지옥 갔어요. 문득병에 나서놓고도 한 명만 끊어져서 그때도 쉽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 없다. 왜 거듭나요? 도 못해 나단 말이요? 오늘 배 속에 대해 또 나와야 돼요? 못해야 되나 나와야 돼요? 엉겁게라는 말이죠. 엉겁게래. 물과 성령으로 나지야만 안 된다. 물이 뭐예요? 말씀이 물이고 성령으로 나야지요. 영으로 나지야만 영이 거듭나야 되니까 기억하지 말라. 바람이 이미를 불메 어디서 어디서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 종처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듯이 성령은 바람처럼 그 영을 살려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물과 성을 거듭나셨습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으면 안 났어요. 물속에 있는지 불밖에 안 몰라요. 내가 삶이 기쁘고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이 가치관이 의식 구조가 사고방식이 나는 막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는데 북한에 탈출해갖고 남한에 왔는데 내가 북한에 있는지 남한에 있는지 잘 몰라요? 말이 아니죠. 내가 거듭나 잘 몰라 죽어봐야 알까? 백프로 죽어봐야 알까? 그런 말은 죽어봐야 알아? 천국에 기쁨을 누려봐야 했어야지 맛을 못 봤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갑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어디가 그랬는지 있어요? 마태원 3장 11절의 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보군요. 나 세례받았어요. 왜 세례를 세례받아서 지옥 가?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줘. 회개가 인때 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 회개합당은 열매가 없으면 회개는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가 안 된 것은.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물 세례받아야 되면서 예수님 증거하는데 나는 그의 신을 누리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 성령과 불 세례를 받아야 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다 정하게 하사. 자 알고 뭐 곶간에 드리고 알고 이게 곶간 천국이고 쭉쩡이 여기 안에 쭉쩡이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영원한 불에 태워버린다. 불에 태운다. 그래서 불과 성령을 세례해 주실 것이오. 알고 죽쩡이 불과 성령을 세례받아야 알고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면적 유대 유대한이오. 이면적 유대인이 이 할래는 마음의 할래. 마음의 할래. 내면의 할래. 성령 받아라.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을 안 할까. 그래서 다시 확실히 좀 말하세요. 정말 당신이 몇 시합니까? 우리의 기대면 몇 시합니까? 그럼 확실히 까놓고 확실히 좀 얘기 좀 하세요. 그때 너희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 것을 증거가 됐는데도 암이냐? 그러면 내 양의 아이모를 믿지 않으나. 양은 내 음성을 든다니. 어? 그렇게 말해도 귀가 안 뚫려서 못 들으면 양은 아니고 염소구나. 말씀이 안 들어와 귀에가 양은 내 양은 내 음성 듣는다. 언제까지 유혹 안 하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설치면 이거 들으면 내 양이고 이거 믿어주고 이거 따라가면 양이고 이거 안 믿고 안 믿고 안 살면 염소야. 간단해요. 간단해. 로마서 10장 짜리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불을 신하여 구원을 너무 좋은 말씀 이거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오를 그래서 의롭게 봐준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 죄인이 그런데 의의 마음으로 믿어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 하나 우리 인간도 사람 마음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진짜 믿음이란 것은 원래 회개하고 믿어라 이렇게 해야 돼. 원래 회개하란 말을 해야 돼. 그 말이 그런데 믿음 안에 회개가 잘 들어가요. 믿음이 시자가 부활을 믿지 않아. 그 피로 제 용서받고 부활을 믿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회개가 포함되지만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어라 이렇게 말해야 돼. 원칙은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 마음을 믿어서 예수님 인격적인 만나서 시자가 피를 제 용서받은 것이 감격이 돼.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나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시자가 죽으셨다는 그것이 뜨겁게 내 마음에 부딪혀오면 적어도 감사해서 눈물 한 방울 나야 되고 뭔가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끊고 오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맹숭맹숭해 그냥 그런다고 그래 따라서 영접했으면 영접했으면 이러고 있다가 그건 네 신앙의 신념이다. 네 생각이다. 회개 안 됐어. 회개 용서해야 돼. 나 잘못했어요. 탕감 받아줘야 되냐. 용서 받아줘. 나 너 용서 안 했어. 아니 내가 잘못했다 했다니까요. 너 나는 네 용서 안 했다. 일만 따른 탕감 안 받았어. 너는 왜 용서 안 해줘. 너 진짜 회개 안 했어. 회개는 비어나 돼서 바꿔서 삶에 열매가 없구만. 말만 아니지. 네 가슴은 진짜 나를 향해서 안 돌아왔다니까. 세상과 사랑하고 소유를 못 버렸구만. 근데 뭔 놈 회개냐. 가짜 회개다. 진짜 가짜 회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애통하면 진짜고 아니면 입술로만 나발라발라는 것은 아니어요. 삶이 바꿔져야죠. 죄를 미워야죠. 내가 애통하고 죄가 미웠고 아프고 통하면서 추여 못된 놈입니다. 그 정도 가슴 치고 해야지 아이고 오늘 또 교회 안 가면 아내가 탁을 자라 복근께 그냥 따라와야 쓰겠구만. 그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갖고 종교적으로 믿어갖고 가겠냐고 죄의 마음으로 진짜 안 믿었어요. 마음이 없다니까요. 여기 얼마나 많이 속아갖고 지옥 가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누가 보면 13장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의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에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도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아주 정통을 물어봤어요. 첨가사람 적습니까 아니 나만 잘 그냥 따라오면 돼 뭐 그렇게 어렵게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참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는지 잘 봐줄게 봐줄게 눈 감아줄게 그랬어요. 그게 좋은 물 그게 뭡니까 자 그걸 제가 적으니까 근데 이리시해 좋은 물 눈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넓은 길 가지 말고 세단 가지 말고 좋으면 힘쓰라 내가 너에게는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데가 많으리라 했어도 못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에게 밖에 있어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줘서 기회가 없어 한 번 끝났어요 한 번 지옥 가는 끝났어요 지금 그가 대답을 나는 너희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 앞에서요 주란 말 듣고 안민사람 주란 말 듣고 먹고 마시 성창시도 행했단 말이에요 또한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전도도 했어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 의수한지 알지 못하느라 행한거 아니니라 나를 떠나가라 떠나가 악을 행했다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박용기 목사님이 계셨는데 합동층 목사 성남제일교회 제약과 한 4, 5천명 큰 교회 이르시고 그리고 아주 학교를 세우고 전업본 것을 향하여 그 위에 57고인 책을 썼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징계 채찍으로 병원에 쓰러졌어요 지옥이 어마어마한 큰 걸 봤어요 그때 천사님 지옥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과 지옥에 들어간 사람의 비율이 천대일이다 한 명 천국 가면 천명 지옥 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사님 지옥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암인 사람 둘째 교회에 다녔어도 회개가 안 된 사람 회개가 안 된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지옥 간다 이분이 금남 감리교회 우리 감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금남교회가 감리교단에서 그 낮에 예배가 직접 영상 봤죠 여기 지옥 간 사람 많이 있네 누가 보고 왔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기 때문에 바울이 뭐란가 내 속사랑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은 제휴로 성교느라 오오라는 공관이라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꺼내냐 이 사망 이 지옥 갈로 밀하고 자기가 탄식을 했어요 날마다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먼 기도 좀 많이 하십니까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고 아이고 나 지옥 갈바 부서운 게 날마다 아니 성화로의 세계 지옥은 예수님 내가 착시 믿으면 바꿔야지 그리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주인들 살려고 어쨌든 회개가 중요해요 자 로마서 8장 4절부터 구조보니까 육신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우리 구역 율법 613 어떻게 입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이루어진대 육신을 따르냐 육신을 영을 따르냐 영을 따르냐 영을 따르냐 육신의 생명과 사망 영의 생명과 사망 육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하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뻔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은 아니라 그리스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성령 받으셔야 된다고 물가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을 오시면 내주하시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인도 성령은 계속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난 말씀을 통해서 거로하고 회개하고 성품이 이루어지고 믿음대로 살고 이게 계속 그런 관계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산 제물 제물을 죽어야 되는데 내 산 제물 나는 날마다 죽느라 얘는 너희 영적입니다 이 이슬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봤더니 이 마음의 성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했듯이 무엇인지 인생의 방과 목표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락의가심으로 말하기를 내가 이루느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인생은 육체에 이기는 길은 성령밖에 없어요 따라가라 육체에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소유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일법하려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같이 읽어요 육체리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룬업과 호색과 우상성배 추술 사주 관상 보는 거 손금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아 그어 같은 거 전에 너희에게 경기하는지 경기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것이요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갔나 아니 믿으면 간다 경기인데 이렇게 복잡하고 힘드네요 그런데 여러분 도끼가 남에 뿌려 놓였는데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느냐 찍어버려야 된다 열매가 열매 삶에 피어나가 성령 아니고 절대 안 배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죄송하지만 여기 이대로 이 말씀 잘 안 듣고 회의기 안 하고 열매 삶을 바꾸지 않고 세장 거 버리지 않고 오직 올인에서 천국 가게 힘쓰지 않고 그냥 가겠지라 한 사람들은 못 가요 지금 코로나고 어제나 여기 오신 분들 믿음 믿음 왔지만 여기서 나는 혹시나 못 가면 어쩔까 저는 이런 설교를 해요 형통 축복 아주 위로해갖고 다 그러지 복받았다고 그런데 더러운 죄가 있고 속에 고름이 들었는데 아파도 딱 자르고 수술하고 그래서 해야지 거기다가 그냥 그대로 고름 피고름 들었는데 아까 된 게 발라주고 진통도 놔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교회가 통에 잡고 회개시켜야죠 어떻게 꺼요 자 벌 주일날 봄 알아요 지금 이제 곧 또 휴가주간 된다고 주일 빠져버리고 왔다 그런 믿음 갖고 갈까요 2사 58장 13절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일 네 마음도 가지 말고 내 성이 오락을 행시지 아니하고 안식일 일거 즐거웠나라 여호와의 성을 중견해라 여 종교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 말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걸 흘리고 네 이전에 야곱이 오르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요 맹수들이 먹이를 공격할 때 양이나 얼룩말이 그 무리에서 홀로 뒤에 떨어진 것을 잡는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애외에 가지 허고 가지 무리허고 거지고 해야지 꼭 시험 들면 홀로 따로 그러면 바로 마귀 공격받아버려요 이 지체기가 한 범위 돼야 되는데 김상호 장론이 쓰는 그 깡통을 자도 빌어먹다라 지옥 가지 마라 주일 예배에 한 번 빠지면 하늘나 올라가는 사다리가 하나씩 빠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돈 장론님은 미국에서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기적적으로 사신 분이에요 유럽과 집회에다가 자기 교회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에 여섯 번 가라타는데요 근데 주일 선수를 해 기억하고 가가지고 절대 자기 교회에 지킨다는 거예요 그거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계적인 강사로 쓰시잖아요 신선영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양호 목사가 강양호 목사가 김일성 아마 조카 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강양호 목사가 지옥에 있어요 강양호 목사의 안내받아 지옥의 제일 밑바다 3층 동관에 곤두바퀴 떨어져 내려오자 떨어진 소리와 함께 또 다른 큰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지진이 날 때 나는 소리 또는 벼락치는 소리와 같았는데 소름 끼치는 끔찍한 소리였다 마치 천둥이 치며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것처럼 보였다 불이 얼마 뜨거운지 세상의 온도기는 그 뜨거운 불이 재질 수도 없는 엄청난 곳이었는데 그럼 그 덕에 하나 죽지 않는 우리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곳이었다 마치 화산이 터져 용암이 소화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도 박지 않고 어둑한 것이 이상했다 우리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대는 어찌하여 기쁨에 그는 천국을 버리고 이 끔찍한 지역이 왔는가 우리는 기회를 잃은 자들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대는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이걸 탓 중에 그대가 있을 곳으로 들어가라 말하는 자들은 보니 나보다 앞서온 선배 장노들의 강국한 음성이었다 그 장노들은 세상에서 목사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자들이었다 옷은 명품인데 불에 타다 만한 것처럼 보였다 입에는 피가 묻어있었고 가슴은 훤히 보였다 그대는 세상에서 장노란 직분으로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괴롭히고 교회의 흥금을 빼돌리면서 또 성교하며 구제한다고 광고하던 자들이었다 나는 너무도 두려워서 눈을 감았다 아 나도 이곳에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이 지옥의 3층에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3미터 넘는 철장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불이 얼마나 뜨겁게 타고 있는지 그 부분에는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 이런 곳이 기록되어 있었다 나를 통해 고통의 도시가 시작되고 나를 거쳐 영원한 심판을 당할 그대에게 영원한 저주가 있으리라 후회에도 소용없고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다 이제 그들에게는 절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 입구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을 뻔한 자들이야 한 번 주어진 기회를 배신과 불신으로 보낸 자들에게는 이런 영원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대들의 목마름 고통은 영원한 것이고 아무도 그대들을 돕지도 위로해 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그대들에게는 남은 것은 영원한 탄식과 지옥이 일억 년 만 불속에 희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탄식 슬픔뿐이고 이를 가며 자식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들을 저주하는 일 뿐이다 지옥이 구석구석에는 굶주를 이길 때와 독사들과 표범들이 사자들과 호랑이 같은 명수들이 아무도 나가지 못하도록 우려내고 있었다 가만히 있을 때면 울련된 개처럼 순한 것 같다가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지저댔다 내가 가장 놀란 것은 교황들이 천주 교황들이 적지 않게 그곳에 와있다는 겁니다 가장 눈에 든 건 사람은 루터 당시 면제부를 팔았던 자였다 루터의 강구한 비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베드로 성전의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면제구를 만들어 바랐다 내가 보니 지옥의 하층 지하 3층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이마와 오른손의 사탄의 숫자 666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각인이 되었다는 문제입니다 666이 이제 휴고 못된 사람을 받으라고 큰일 날 때 절대 받지 마세요 그때 순교를 해야지 육류 안 받으면 매매도 못 오고 쌀도 못 사고 전기도 끓어도 절대 여러분 중에 죄송하지만 못 올라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올라갑시다 그래서 여기서 666 받으면 큰일 날 이것이 6의 3개 겹쳐진 육류은 바로 사탄의 3일째 붉은 용과 거짓은 자격과 사탄을 쓰다는 말이다 그들의 용무는 말암기 환자처럼 뼈만 앙상했다 내가 지옥의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는 동안에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총회장 출신의 목사들도 보였다 총회장 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다 상상이 안됩니다 그 교단의 한 명 총회장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께 받쳐진 교회의 재정으로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부정 투표를 하도록 뇌물로 사용했고 수십억씩 써야 돼 그러면 다 떨어져요 돈만 있으면 내가 얘기해 또 자기 교인들의 영혼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이 영광과 육만을 챙기던 자들이었다 나는 일을 모셔면서 소리쳤다 그렇다 기독교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제2의 종교교회의 해야 한다 지금 종교계약 해야 되거든요 기독교가 너무 세소가 되었고 타락했어 그러니 안티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그러자 저쪽 상골장에 메아리가 들렀다 그렇다 그렇다 너희 말이 그렇다 지금야말로 자다가 낄 때가 되었죠 여러분요 통합적의 WCC 불교도 합동 측 보수 그 W에 똑같아요 지금 단 어제 어느 교수님 고신 똑같아요 기장 기장은 아예 이제 차별권지법 통과하다가 정부의 전이었어 전부 다 썩어버렸어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거 저같이 뭐나 부족한 것이 한국교회 회복 번질회복 운동 온다고 지금 매주 목요일 월요일날 내일 서울 용산 충만교회 갑니다 2시 집요일 그까지 월요일날 계속 그까지 갈거지 나는 확실히 얘기할거에요 교회 번질회복 번질회복 말썽화 성의역상 교회 제가 깨달은 칠판가 쭉 설교를 쭉 해려고 이래서 이렇게 빛나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한다고 이게 지금 보통이냐고 다 죽게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금 좌파정권에 하고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는 정부 비평적인 설교는 가서 안하려고 그래요 광화물집에서 이렇게 해서 회개 운동하자 진료 운동하자 말씀 운동하자 하나님 무릎 꿇자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청소과시 행한자가 덜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고 선자들을 했는데 왜 그들이 못 갔습니까 불법형한자들아 따라가라 불법형한자 성령 아니면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런데 성령과 귀신도 쫓아내고 여기 갑니까 말씀을 전하는 주의정들이 여기 지옥 갑니까 불법 무엇이 불법입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말씀에서 깨져서 부재해서 표의교가 변화되고 내가 순종하고 자기도 순종하고 말씀도 살도 못하면서 목사 짓거리나 했지 네가 그리고 귀신조차도 성령을 쫓았지만 네 이익을 위해서 네 욕심을 위해서 챙기기 위해서 은사 팔아먹었지 돈 벌여기 위해서 했지 중심이 하나 영광했냐고 물어볼 때 다 여기서 불합격된다 그래서 큰일이 여러분 불법형은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불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WC가 WC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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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같이 반대사람은 나보다 옹유러다게 해요 좀 불교도 인정하고 넓게 가자고 근데 신학자들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들이 지옥 가려고 아니요 지옥 가려고 간 거 아니요 다 천국 가려고 해요 근데 왜 그럴까 딱 하나 속았어 마하기한테 자기가 소금 보험 가지고 소금 보험을 지원하고 있더라고 저도 지옥 가 그래서 속에 속에 다 구덩이 빠지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때예요 누가 지옥 가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한다니까 그렇게 장로가 몰라고 싸우고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위해서 싸워 목사 장로 다 양쪽 다 기도합니다 너 우리씨가 똑같이 기도를 해 그 본질상 주님 못 만났으니까 인간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불법이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두렵고 떨려구 믿음으로 승리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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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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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